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지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게 되면 방역의 둑이 무너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 방문하기 전 이용객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혼잡도에 따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인원 적정도를 알려주는 신호 등 확인하시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해양레저 즐기시기 바랍니다. 황해 중부 해수욕지수부터 보시죠. 바다가 토요일이라는 걸 알기라도 하는 걸까요? 모든 해수욕장 좋음인데요.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도 강하지 않습니다. 수온도 22도에서 25도 내외로 물놀이하기 적당합니다. 황해 남부 역시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 파고가 낮아 아이들도 물놀이하기 적당한데요. 기온은 23도를 웃도는데 물에 적게 되면 추위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수건이나 여분의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서부도 여러분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나 봅니다. 개장 첫날부터 조음뛰면 우리를 반기고 있는데요. 역시나 해왕 안정적입니다. 다만 율포해수욕장은 오전 중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동부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나쁨인데요. 해왕 보시면 오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찾으실 분들께서는 오전 중으로 활동 마무리해 주시죠. 동해 남부 온종일 물놀이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물이 차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죠. 동해 중부도 모두 조음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초속 7m가량 되겠는데요. 소지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함덕 서우봉은 오후 중에 비가 내리겠고 나쁨 들어온 중문색달해수욕장은 온종일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해수욕장은 해왕도 좋고 물놀이하기 날맞은 날씨니까요. 참고하셔서 들러주시죠. 끝으로 스킨스쿠버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나쁨 들어온 포인트는 유속이 빨라 피해 주셔야겠고요. 검은도는 보통이지만 나쁨 들어온 포인트보다 유속이 더 빠르다는 점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해양레저지수였습니다.